희생 희생 정말로 다음대로 느끼는 온갖 다른 세상에 새 비심물을 따라가 저희 다 깜짝 놀랐는데 진짜 구구단 구구단 부르다 보니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고 그리고 속 뜻이 정말 좋아요 네 아홉 소녀의 구 그리고 아홉 매력의 구 극단의 단까지 저희 그룹이랑 잘 어우러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구구단이라는 이름은 저희 회사 대표님과 전 직원분들 그리고 저희 아홉 명이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서 나온 이름인데요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구구단이라는 이름을 미셨고요 직원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구구단이라는 이름이 탄생되었습니다 그 때 아이오아이 때는 제가 언니 라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구구단에 들어오니까 동생 라인이 됐어요 아주 귀엽고 상큼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가 너무 좋아할 것 같다 이게 아마 그 노래가 이렇게 아이오아이 그 노래가 조금 이끌어지면 좀 이끌어져요 다른 노래가 나온 이름으로 이런 노래가 항상 이 노래가 아이오아이 영어의 성립이 영어의 성립이 아이오아이 Oh, that's it, that's it, that's it, that's it, that's it One, two, three, four, good, good, I'll make it Yes, you and I always there One, two, three, four, uh-huh, uh-huh, yeah 영원히 우리 둘 함께해 yeah, oh, I'm back 내 다 느낄 수 있는 우리, w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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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내 손을 잡아줘 그래, we, we, we 정말 지금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되지만 저희끼리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리에 갖게 돼서 설레는 기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